소비자들은 가면 갈수록 똑똑해집니다. 제가 가만히 있으면 그 똑똑해진 소비자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사공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실질적인 마케팅 기법인데요. 저도 활용을 했을 때 굉장히 효과를 본 기법이고 지금도 꾸준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단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을 때 이 단가를 높이는 방법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장사를 했을 때는 단가가 6만원까지 나왔습니다. 한 달 매출 건수하고 매출을 계산해봤을 때 단가가 6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0팀만 와도 60만원이라는 매출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손님이 더 많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단가가 내려갔어요. 소비자들이 똑똑해진다는 거죠. 이 매장은 갔을 때 안주 2개의 술을 조금 먹다 보면 5만원이 넘어간다, 6만원이 넘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똑똑해지는 거죠. 지갑이 굉장히 얇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매장으로 변모를 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 매장이. 그래서 손님들도 똑똑해지고 부담스러운 매장이기 때문에 돈이 조금 있을 때 오셔서 드시거나 돈이 없을 때 오시게 되면 안주를 많이 시키지 않는 거죠. 술도 적당히 드시고. 왜냐하면 금액이 부담되니까요. 그러면서 계속 단가도 떨어지고 손님의 수도 줄었습니다. 손님들은 가면 갈수록 똑똑해지고 다른 매장과 비교하게 되고 이 매장이 비싸다는 인식이 있으면 그 매장에는 가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 머리에 확립이 돼 있는 마케팅 기법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해야 될까요? 음식 양을 좀 줄여야 될까요? 음식 양을 줄여서 내 마진을 더 올려야 될까요? 아니면 손님에게 좀 더 권유해서 비싼 메뉴를 팔든지 아니면 안주 하나 먹을 거를 두 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천을 해서 권유를 해서 더 팔아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오히려 가격을 더 올려서 고급 전략으로 가야 될까요? 사실 이 세 가지도 틀리다는 건 아니지만 리스크가 굉장히 큰 기법들입니다. 그리고 주인 입장에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단가가 떨어지고 손님이 줄어들었을 때 유심히 분석을 해봤는데 손님들이 시키는 메뉴는 거의 일관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0팀이 오면 8팀, 7팀은 이 메뉴에 소주를 드시거나 이 메뉴에 맥주를 드셨던 거죠. 그 메뉴가 바로 오뎅탕이었습니다. 그때가 겨울쯤이었으니까 오뎅탕이 많이 나가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오뎅탕이 가성비가 뛰어난 메뉴였던 거죠. 손님들 입장에서는 그 오뎅탕 하나만 주문을 하게 되면 소주, 너대병은 거뜬히 먹을 수 있는 양이고 국물까지 있으니까 그 메뉴를 선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몇 번 오시면서 이것저것 다 드셔보고 오뎅탕이 제일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메뉴 두 개 시킬 거 오뎅탕 하나만 시키고 술을 드시거나 이것저것 주문해서 술값이 많이 나오는 거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는 거죠. 이렇게 손님들은 똑똑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를 한 대 훅 들여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 오뎅탕을 브랜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히려 그 오뎅탕을 더 많이 나가게끔 그리고 그 오뎅탕을 먹기 위해서 손님들이 더 많이 오게끔 만들었던 거죠. 그 오뎅탕은 일반 오뎅탕이었어요. 하지만 그 오뎅탕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마약오뎅탕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광고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홍보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는 현수막밖에 없었어요. 5개 광고 협회에서 진행하는 현수막 그러니까 시나 구에서 지정된 게시대에 붙이는 현수막이죠. 일반 광고 업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 현수막 제작비와 게시비 그리고 인건비를 다 포함해서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근데 저는 직접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시안을 드리고 디자인을 수정을 해서 직접 배송을 받아서 5개 광고 협회에 가서 등록을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2, 3만 원이면 현수막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게시기간이 지나고 나서 떨어지면 다시 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가게 주변은 물론 옆동네까지 그 현수막을 게시를 하게 됩니다. 마약오뎅탕, 어육함량이 높은 오뎅탕 이런 식으로 말이죠. 짧은 기간 안에는 그 오뎅탕이 브랜딩이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1년 이상 했던 것 같아요. 마케팅 비용도 크게 많이 들이지 않죠. 왜냐하면 몇만 원이면 할 수 있는 현수막 광고니까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런 식으로 브랜딩을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이제는 그 마약오뎅탕을 드시러 옵니다. 일부러 말이죠. 사장님 여기 마약오뎅탕이라고 있나요? 이런 식으로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약오뎅탕을 드시러 오신 분들이 다른 메뉴도 주문을 하시는 거죠. 마약오뎅탕이 괜찮았으니까 가성비가 뛰어난 메뉴였기 때문에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착안을 합니다. 그 마약오뎅탕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또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하게 되죠. 가격도 조금 더 높게 받는 거죠.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그 업그레이드된 마약오뎅탕을 주문을 하시게 되고 저는 다시금 단가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약오뎅탕은 저희 매장에 특화된 메뉴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조금씩 계속 변화를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약오뎅탕만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지루해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버전의 오뎅탕도 출시를 하고 오뎅탕에 들어가는 내용물도 좀 바꿔보고 이름도 조금씩 수정해가면서 여러 버전의 오뎅탕을 만들었던 거죠. 소비자들은 가면 갈수록 똑똑해집니다. 제가 가만히 있으면 그 똑똑해진 소비자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소비자를 이겨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손님들보다는 조금 더 한 발자국 앞서 나가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펼쳐야 된다는 거죠. 이 사례를 빌어보자면 우리 매장에서 가성비 높은 메뉴 제일 잘 나가는 메뉴가 손님들 입장에서는 아 이 메뉴가 가성비가 뛰어나구나 맛도 있는데 가격도 저렴해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마시면 괜찮아 라고 하는 메뉴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많이 나가는 메뉴, 선호하는 메뉴 그런 것들을 한번 유심히 지켜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된 다른 메뉴를 또 개발하시고 그 메뉴 자체를 브랜딩을 하세요. 우리 매장에 타이틀 메뉴를 만드는 거죠. 시그니처 메뉴를 만드는 거죠. 제가 그런 식으로 브랜딩을 하고 나서는 다른 매장에서도 이 마약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물론 제가 그 단어를 붙이기 전에도 인터넷이나 다른 지역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붙인 음식들이 많았는데 저희 지역에는 크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런 식으로 브랜딩을 하고 나서는 마약 떡볶이, 마약 막걸리, 마약 족발, 마약 옥수수, 마약 만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오뎅탕은 겨울에 국한된 메뉴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또 다른 시그니처 메뉴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오뎅탕으로 파생된 메뉴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다른 메뉴를 만들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오뎅탕은 따뜻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원한 오뎅탕을 만드는 거죠. 냉 오뎅탕이라든지 소바가 들어간 오뎅탕이라든지 얼음이 둥둥 띄어진 진한 국물의 오뎅탕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오늘은 소비자들이 똑똑해지면서 가게 단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를 맞았을 때 우리 가게에 단가를 좀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히려 우리 가게에 시그니처 메뉴를 만듬으로써 손님들을 더 많이 오게 하고 손님들이 좋아했던 그 가성비 메뉴를 내가 더 많이 추천을 하면서 내방 고객을 올리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매장에 가셔서 제일 잘 나가는 메뉴 그 다음에 아직 브랜딩이 되어 있지 않은 메뉴가 있다면 브랜딩을 한번 해보세요. 크게 어렵진 않아요. 단순히 매장에 좀 더 많이 노출을 시키고 손님들에게 좀 더 많이 어필을 한다면 그 메뉴가 바로 시그니처 메뉴로 등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손님이 좋아하는 메뉴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판매해보세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장사 건포로였습니다.